8000원 찼떡 오래되면 롤너로 입이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롤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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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! 골고루 음.. 아.. 아.. 이 라면 아.. 음.. 음 같은 기사 먹으면 이리쌍 한참을 멈출 아 다 네 네 안 안 데 애 오징어 가만히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틱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섭섭사원 올리자마자 슬라그마우 에헤헤 이따가 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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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음? 쓰럽더라 음! 음! 그라..배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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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뚝나고! 음 음, 랩이 스럽 음 음 음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